오늘의 신재가 홈페이지 스타일에서 신재가의 크라이브에 고마워 잘생긴 스테이지 오늘의 초콜릿도 선을 하려면 자침발만 툭으로 스테이지 정말 드디어 발매한 대고무나 스테이지 스타일을 할 수 있어서 현재 신기록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마주친 모습 좋은 모습 조합도 너무 넘기겠습니다 와 정말 프라이드 시간 엄청나게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태시입니다. 와우, 너무 멋집니다. 오늘 의상 컨셉이 있으시다면 어떤 컨셉이 있으신가요? 어, 일단 랩카프에서 왔잖아요. 저희가 오늘은 다 블랙으로 맞춰서 했고 이제 헤어를 좀 각자 다르게 해서 아니, 이정도면은 동무대가 더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동무대는 어떤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살짝 스포를 보여주시겠어요, 윤씨? 네, 살짝 제가 스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시애씨. 네, 오늘 이렇게 MMA 초대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한데요. 오늘 진짜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팬분들 또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겠습니다, 스태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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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